사랑특은 바이리에 한 번씩 일단 여기서 우리 카페 가서 뭐 사먹을까? 여기 기념품판에 등장 다 사고 하루 방 사고 목걸이 파는데 우리 다섯 개 하나 똑같이 하나씩 맞출까요? 진짜 진짜 없을까요?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? 20분 남았는데 밥 먹는 걸 늦게 먹었는데 1시간 안에 먹었는데 그럼 깡패를 가요? 우와 깡패다 깡패요? 깡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? 비치는 거예요? 저기요 죄송해요 식당 옆에 있던데 맞지? 다시 가요 우리 금속공연 할까요? 진짜 재밌게 봐 여기 보면은 되게 깊은데? 엄청 깊다 100m 넘는 뭔 소리 잘하는데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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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